자 시작!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하이스쿨 시뮬레이터 2018, 고등학교 시뮬레이터 2018이란 게임으로 왠지 예전에 그 얀데르 시뮬레이터 같은 느낌이 나서 받았습니다. 별점은 무려 4.8짜리 게임이구요. 모바일 게임입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받으실 수 있구요. 무료로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 속에서 PC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댓글을 보니까 얀데르 시뮬레이터 같아요. 댓글..먼지 느낌이 근데 뭐 봐야 아는 거니까 한번 같이 즐겨보죠. 저도 별점이 높길래 콕 해서 깔았습니다. 자 그럼 같이 가보죠. 게임 스타트! 아, 설마 게임이 이건 아니죠? 아, 광고죠? 노래가 없네? 의외네? 나오겠지 노래가? 게임하면 나오겠지? 어우, 나왔다, 나왔다. 안키랑 점프밖에 없어? 아, 이렇게? 이렇게! FR.. 승인.. 가자! 샘파이 간다. 가자 빨리! 신발차 좀 대타 깨끗해 샌빠이 가자 샌빠이 가자 어떻게 하는 거야 Y? Y로 어떻게 하는 건데? 이런 게 아니었어 아 뭐야 다른 남자 꼬시러 가자 아 이거 하면 시점 전화하기 귀찮네 너무 심심한 남자야 학교 밖으로 못 나가나? 무기 있어 무기 B키 눌러서 무기를 가지고 어머나 이런 나는 당연히 도끼로 해야지 야 대짝 커 다크 소울이야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아 내려놓는 거야 들고 X키로 아아 고등학교 이거 길 없어 다른 데는? 아 길 있다 역시 고등학교 게임 하면은 고등학교 일본 게임 하면 교실에 들어가서 대량 학살이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 고등학교는 맨날 대량 학살 나지 않습니까? 내 진정한 학살을 어디 있어? 선배 저기 있다 저거 다시 모듈하게 다닐을 잘라서 내 거로 만들어버려 아 너무 맥없이 간다 야 다시 가보자 이거 설마 아니야 그런 드립 치지마 어 선생님이다 뭐야 왜 이래 이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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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뭐야 총이야? 스마트폰으로 뭐 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냐 게임이 치마가 찢어졌어요 또 그리피 오륜지 몰라도 죽았으 와이키 누르면 뭐 됐었는데 할 필요가 있나 화장실 못 들어간다 화장실 클라스 남녀 구분이 없네 화장실에 개방형이야 어 운동장도 있어 운동장도 근데 교사는 엄청 많은데 학생이 두 명밖에 없네요 어 지금 뭐 있다 올라가서 잡겠다 이쪽에 이쪽이야 잠깐만 뭐 있는데? 자판기가 있어 무슨 학교에 어? 가끔은 칼도 괜찮지 아 아 아 진짜 이럴 거야? 이거는 뭐 어떻게 쓰는 건데? 아 마시는 거야? 버리고 그치 가자 주먹질하는 것 봐 예이 빠른데 DPS 좀 되는데 아 올라갈 수가 없어 여기 어 뭐 있어 뭐 있어 생긴 것 봐 미쿠 아니야 얘 미쿠? 아 아 왜 이렇게 세냐 78? 뭐야 어디서 지금 머리에 꽃 딴 것들이 죽었어 오늘 학살이다 네코미미도 있잖아 네코미미도 있잖아 어 총도 있어 총도 있어 총도 있어 너가 마지막 마지막 칼로 팬티가 보이니까 피로 가려버리는 저게 선도 있어 어 이거 뭐야 올라가자 올라가자 원래 센 놈은 옥상에 있는 법 그치 원래 진정한 주먹대장들이 옥상에서 식사를 하는 법이죠 주먹을 총알로 관통해 버리겠습니다 어디서 자세부터 이미 프로야 프로 여거성이지 근데 밖에 배경 너무 잘 맞는 거 아니야? 나갈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헬기 있다 헬기 있다 헬기 타러 가자 헬기 타서 위에서 총속이 시작하면은 답 없지 이게 뭔 일이냐? 아유 저런 어머 저 어 야 아 너무 구린 거 아닙니까 총? 다 죽었어 어 야야야 경찰에 있어 경찰에 있어 경찰에 있어 경찰에 있어 총이 별로 안 좋아 이거 총이 별로 안 좋아 총이 쓰레기야 어 쓰레기야 총 쓰레기야 총 안 좋아 어 아 광고 봐야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 인생의 파트너를 찾아야겠어 자전거 뭐냐? 세발 자전거 있으면 완벽한데 여이씨 어떻게 어떻게 때리는 건가? 어떻게 때리는 건데? 그럼 이동하는 게 다야? 한마 아니야 총 공 삽 헬기도 설마 무기판정인가? 에이 설마 여기 다 있으니까 좀 그렇다 뭐야? 뭐야 뭐야 왜 날아다녀 야 야 마홉 소녀 됐어 마홉 소녀 좋아 여기도 이미 충분히 뭐해 Y로 운전할 수 있어 뭔데 누르고 있어야지 돌아가는 거야? 오 가자 여기도 있네 사람들 이거 어떡해 아 몸통 박치기 아 몸통 박치기 그런 거 안 돼 개 쓰레기야 간다 마법소녀의 힘으로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기본게임인데 딱? 야 딱 1게임인데? 야 아직 등교시간이었구만 야 어디서 야 지금 대자로 있는데 누구야 야 건물병 주제에 지금 어디서 지금 편의점 턴다 일단 내놔 내놔 멀뚱멀뚱하게 보고 있어 경찰도 경찰도 덤벼 경찰서 내가 그냥 들어간다 쳐들어간다 지금이라면 무적이야 강력한 아이템을 손에 넣었어 이거 뭐야? 필요없어 역시 진짜 몬스터들은 학교에 있다 이거지? 왜 야 야 야 야 한놈 놓친거 같은데? 야 야 어디서 아무도 못 도망가 야 야 야 많다? 야 야 야 야 경찰 빨리 불러 야 오늘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쟤는 뭐야 둘이 애냐? 야 야 그치? 고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고등학생은 가방을 남기는 법 가자 가자 야 꽃 딴 놈들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없애버리겠어 야 야 야 머리도 골물를 쓰고 지금 등교를 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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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 계속 불러? 어디서 나오는 거야? 배럭을 깨야 돼 배럭을 배럭을 깨야 돼 배럭을 좋아 좋아 어쩌고 왔다 이거지?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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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왔죠 지금? 안 통해 다 고등학생만 다 해치우고 운 좋게 살아남았다 이런 거 없어 그냥 다 죽는 거야 보이면 지금이야 지금이야 차악 건방지게 이곳은 다 끝난 줄 알았으나 더럽게 많구나 야 야 야 야 추웅 추웅 거기서 지금 멍켜 있어 더럽게 더럽게 여고생밖에 없는데 여고였어? 남자의 개명이 뭐였어? 남장여자였나? 오씨 나왔어 나왔어 그래 그래는 개풀 내 공포를 알리기 위해서 한 명만 보내주겠다 간다 게임 수준 벌써 9시 38분인데 이 세 개를 정복했네요 역시 일본이야 일상이지 이런 데는 올라갈 수 있냐? 아 쓰레기라서 못 올라가 팬티 보인다 내려라 어 내 헬리기 어디갔어? 타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쩌? 저기쩌? 뭐야 왜그래 고개를 왜 죽이고 있어 뭘 잘못했다고 가자 다음 마을로 간다 다음은 대학교다 간다 아니 세기가 이게 다란 말인가 아니야 저기 건물 있어 건물 있어 가봐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 조종이 안돼 조종이 안돼 진짜 안돼 이거 내가 일부러 이러는게 아닙니다 조종이 그냥 안돼요 가운데 맞춰봐 멀특병기장 멀특병기장 왜 이렇게 크냐 이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뾱